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를 시작하셨습니다 게임이 간단합니다 참 못생겼다 제가 혼자 왔습니다를 할 시 한 명만 일어나는 것이고 둘이 왔습니다를 할 시 그 다음 차례부터 두 명씩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부터 혼자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석이 형부터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있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혼자 왔습니다 하나 뭐야 하나 혼자 혼자 계속 혼자 있잖아, 너 첫째 한 번 길어봐야겠구나 첫째 한 번 길어봐야겠구나 여긴 러닝맨 러닝맨 초기에게 좋습니다 쟤 고통 아니야 재석이 형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이완 가져가게 하나 아, 운영이 진짜 힘드네. 저는 6번, 6번? 6개장! 오랜이 주스! 저 입가심이네, 좋네. 나 주스 못 먹어요. 잔으로? 나 주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안 좋아해. 안 좋아할 수는 없지? 안 좋아할 수는 없지? 들어가서 상관없어. 탄산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톡 쏘는 거. 저 과외 안 좋아해. 여기서. 제가 먼저 먹어요. 끝! 진짜 안 좋아한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길을 가야지. 아, 맛있는데? 물. 다섯.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해? 어쩔 수가 없지. 오케이. 다섯. 아, 생각하는 거 하지 마, 너. 빨리 빨리. 끝! 한 잔씩만 먹으라고 둘이. 그래야지 나중에 조절이 가능하다. 진동은 무조건 끝이겠지? 끝! 다섯. 다섯. 끝! 꼴찌는 안 한다? 죄송해요. 형, 방수야. 꼴찌는 안 해. 형. 무조건 늘어졌다. 형. 3장 들어갑니다. 5, 4, 2. 신공 천재네. 아, 얘 천재야 얘. 하나 먹었어? 어? 안 좋아하는데? 오래로 주에서 너 싫어하잖아. 안 좋아하는데? 너 안 좋아하는데? 셋. 셋. 먹다 보니까 맛있네. 동현아. 넷. 하나 더. 일단 석진이 형에게 맡길게. 하나. 고맙먹어. 아, 형. 고맙먹어. 아, 형. 고맙먹어. 아, 형. 아, 형. 아, 형.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뭐. 15잔. 아, 이거 뭐. 말 났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석진 오빠. 형 내줘, 형. 잘 생각해. 형. 아, 형.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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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지금. 헝진이 형이. 지금. 지질게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지금 됐다. 지금 죽었을까. 둘 중에 누구일 것 같은데. 그렇다는데. 다음 게임을 생각하는단 말이야. 아. 다음 게임 생각해요. 사람이 죽어서. 아. 다음 게임은 에이스구나. 형. 에이스는 공으로 하는 거야. 그래. 아, 이거 조심하라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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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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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린 데스노트가 정리가 됐다. 데스노트. 오케이. 너희가 마음 편하네. 끝. 데스노트.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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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끝. 감사합니다. 1등 2. 3등. 감사합니다.